잠깐요! 잠깐만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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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없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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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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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괜찮네! 아 나야! 나였어! 너 진짜 너! 형 미안해요! 아 어떻게든 이 게임을 끝내야 되잖아! 야! 와 이 마음이 급할수록 실수할 수 있어! 하나하나! 하나하나! 와! 지금 지호가 찾았을라나? 힌트 하는 사람이 나랑 지호 밖에 없는데 여보 2 오! 아! 으악! 으악! 오! 으악! 오! 으악! 으악! 아! 으악! 잠시만간! 잠깐만! 잠깐만! 으악! 주먹어! 이름표에 죽은 사람 이름표에 붙이면 흐르고는 못하는데? 이게? 아 이 스티커를 잠깐만 이거는 뭐야? 아까 분명히 여자들이 있었는데 여자 둘이 없나? 어? 분명히 아까 다 같이 찍었었는데 5년 전에? 점사지는? 여기도 없잖아 어 뭐야? 귀신이야? 아 여고개사면 진짜로 귀신이 뭐라고? 그동안? 그동안 귀신이 귀신이 아 어 개리야 형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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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형 무서워 죽겠어요 왜? 아 지금 형 진짜 형 지금 엉몽에 손을 끼쳤어 왜? 형 제가 지금 아까 힌트 중에 사물함을 찾아봐라 있어가지고 지금 사물함을 계속 뒤지러가지고 이게 뭐야? 발견했는데 우리가 5년 전에 찍은 사진을 푸면 다 같이 찍었잖아요 근데? 둘이 없어요 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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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이야 어떡해 아 형 이거 진짜 닥사봐요 제트웨이 귀신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형 형 그럼 이 스티커야 이거는 이제 다른 반 아 다른 반이야? 아 아 깜짝이야 형 앞에 사형 누나도 우리랑 동기더라고요 아 그러네? 여기 진영 씨도 있고 다 있네? 네 민수 형도 우리랑 동기고 다음에 보면 말 놔도 될 것 같아요 형 형 형 근데 이 스티커는 아니 이거 있는데 이것도 어? 근데 이 스티커는 아니 이거 있는데 이것도 어? 형도 있었어? 아니 하하가 이거 주고 갔거든 응 거울아 거울아 우리가 오늘의 짝이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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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 진짜 이거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? 아 아 아 야 너 뭐 차려?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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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사람이신데 왜 웃지면 효력이 나타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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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아에 마침 강 씨 어 영아 이마에 빡 붙이듯이 어쩐지 그래서 두개가 비는구나 그럼 너하고 나가 둘 중에 하나가 아